이야 무슨 얘기였어 체력을 많이 아껴야 돼 결승에 가서 우승하려면 체력을 아껴야 돼 한 방에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자 준비!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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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빨간 팀이 이겼으니까 그렇게 각오해 주시라고 모르겠어요 빨간 팀이 이기니까 각오해 주시라고 지금 은율건은 이미 결승에 올라왔습니다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습니다 이게 올라가시면 얼굴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그럼요 자 이번에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은서 대 이마흐 잘 될 게임이죠 잘 될 게임이죠 원풀기죠 원풀기 각오해 각오하네 그랬어요 완전히 완전히 어 나는 그렇게 만만하게 지는 애가 아니여가지고 아 미안하다 위치로 준비 잃었으면 안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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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그렇게 남아만한 지진 애가 아니여가지고 그렇게 남아만한 지진 애가 아니여가지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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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니 기왕 이렇게 될 것 처음부터 틀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부르다가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정말 멋있었어. 양 선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은 당사입니다. 양은 당사입니다. 지금 내고. 결승전이야 처음으로 결승 올라왔어. 누나 허벅지를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사라져요. 별로 할머니가 없는데 많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 허벅지를 깔아버리겠다. 어떻게 아프게 한다는 거야. 양 선수 대기의 인수 바랍니다. 결승전입니다. 이거 단판도 진행이 돼요. 단순간에 잡혀버리면 은율군이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시간으로 가는 은세양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칠 수도 있는 이거 정말 한치 아플 대답으로 선는 빅 경기. 광고 보시고 되찾아봐. 광고 보시고 되찾아봐. 광고 보시고 되찾아봐. 갑시다 우리. 광고 보고 찾아올까요? 지금 합시다. 지금 바로 봐요. 지금 갑시다. 태블를 마치고 1, 2, 3, 2, 3 자, 기현아 우리 형아, 기현아. 조금만 더 화가 Geg Gri. 리빠를 시켰ه房.